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우리 경제는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이 3% 성장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.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고 차별화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겁니다. 그리고 아까 제가 경매 강의 들어보니까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하는데요. 저는 이제 금리 하락기가 서서히 오고 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혼란을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금리는 장기적으로 저는 0% 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행히 알 것인가 특히 중국에서 저는 금융으로 국불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다음에 제가 거시만 했는데 선대인 소장께서 미시적인 이야기를 좀 해라. 제가 강의 자료 보냈는데 다시 돌려버리셨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ETF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야기를 마지막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윌라 윌라 아멘